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정면승부 4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로 K를 읽다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죠. 공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사생활이 조명이 되고 이것이 입방하에 오르내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카페 개업 논란 또 그리고 박막례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죠. 운영자의 손녀 김유라 씨의 결혼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카페 개업과 관련해서 논란이 컸습니다. 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굳이 카페까지 해야 하겠느냐 재벌이 골목상권에 들이닥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비판을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카페를 하는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 줄 수 있다. 일반 피해를 주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상공인들을 침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차 비판이었고 또 2차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제 워낙 그런 1차 비판이 있는 다음에 댓글들이 워낙 많이 달려가지고 또 전혁 전 의원에 좀 시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또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디는 되는데 왜 이효리는 안 되냐 이런 항변의 글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런 논란들은 과거에도 좀 있었어요. 노홍철 씨 같은 경우 책방을 운영하던 건물을 팔아서 7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연예인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익 창출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혁 씨의 자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재벌가가 동네 상권 빵집까지 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는 엄밀하게 보면 이효리 이상순 씨 카페가 아니고 이상순 씨 혼자 카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분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분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효리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상순 씨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카페는 이효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사실 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사실 카페를 동네에 열었을 때 저희 집도 카페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카페를 해보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특정 이곳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 어떤 카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일단 먼저 해봐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상권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 것처럼 이렇게 모는 것 자체는 좀 반지가 않다. 물론 이상순 씨가 좀 약간 서툴렀던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것들 분명히 제시를 하고 지인들한테 커피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 공간으로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발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요. 또 앞서서 철든 책방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사람 같은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이 상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주변 건물 임대로 갈라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노홍철 씨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일종의 약간 먹튀 느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결이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노홍철 씨가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면 그 상권이 또 죽나요? 상권이 죽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적인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이번 사안처럼 그냥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질서를 지키지 않고 몰려드는 팬들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과거 효린의 민박을 촬영한 후에 관광객들이 무단으로 집에까지 들어오면서 이사까지 감행한 적이 있는데요. SNS의 발달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 효린의 민박이 있었을 때 이 행태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뒤에 이효리 씨가 좀 상처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이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몰려드는 군중 효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간 관광지 일탈 심리 효과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줄서기가 떨어지지 않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공간에 갔거나 아니면 관광지에 갔을 경우에는 좀 심리적으로 풀어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화마을이다 그러면 벽화마을은 이제 방문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나서 재미있게 돌아다니시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광지 효과를 생각을 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특히 SNS의 발달로 그 얻은 지역에 갔을 때 멋진 사진들을 올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여행지 혹은 관광지에서의 에티켓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충분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논란은 연예계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있었는데요. 최근 개인 사생활로 홍역을 치른 분이 있습니다.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손녀 김유라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도마에 올랐다고요? 사실 저는 이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할머니가 무슨 죄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손녀가 결혼하는데 그 손녀의 배우자의 과거 행적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녀의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 손녀의 배우자가 2015년에 어떤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안에 집단 폭행을 연상하는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SNS를 하면서 노출이 있는 여성 이미지를 사용을 하거나 또 여성 아이돌들의 이런 사진을 가지고 SNS를 개인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측면에 이제 앞으로 배우자가 될 남성의 어떤 행적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비하인이 아닌지 가해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좀 위트 있게 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옹호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할머니가 피해를 보는 것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막려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에는 구독 취소하겠다라는 댓글도 있고 또 할머니가 무슨 죄냐 하는 댓글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한 4만 명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4만 명 정도가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륜 논란 때문에 또 비슷한 대립이 있었는데요.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작품과 창작자는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문화적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홍상수 감독은 그 문화적 차이를 뒤집꿔서 그 현실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7년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김민희 씨가 연기상을 받았거든요. 공검상인데 이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내용이 뭐냐면 감독과 불륜이 있는 과정에 있는 여배우가 시달림을 당해요. 시달림을 당하는 과정들을 담은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 영화가 받아질 여지가 좀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럽에서 이런 정서를 담아내서 상을 주는 과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 된다. 작품과 창작자는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갈리기는 있지만 어쨌든 문화적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변화될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의 사생활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SNS의 등장 때문에 일반인과 연예인의 경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그래서 배우 이순재 씨가 연예인은 공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공인은 아니고요. 공인은 원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가를 받는 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인기인, 유명인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저는 공개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 알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권리라는 건 원래 공공기관하고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국민의 알 권리가 고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생활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연예인의 사생활도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 어떤 공적인 일에 관련됐을 경우, 형법적인 어떤 범죄에 관련된 경우에만 그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SNS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유명인이 되고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충분히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선한 목적으로 어떤 댓글을 단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어떤 한쪽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무조건 낙인 찍는 방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누구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 인기인이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 과도한 부담을 일반 팬들이 지우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전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 과표를 어떤 목적을 했는지에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많은 기자들도 그거를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카피를 열고 북적이니까 그 문제점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그 사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